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혜인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마인크래프트 공포모드입니다 오늘 또 할로윈 특집이죠?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마인크래프트였거든요 그 마인크래프트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포게임 이거 두가지를 합친 오늘 할로윈 특집 방송입니다 근데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거의 한 14년만에 해보거든요? 뭔지 몰라 그래서 님들이 조금씩 알려줘야 돼 근데 제가 공포모드를 뭐 넣은지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넣은게 아니라 유튜버 한예찬님이 넣어줬기 때문에 어떤 공포모드인지 잘 모르겠어 아 기짱대 아 아 이거 쉬움으로 할게요 나 이거 쉬움에도 못게 진짜 참고로 제가 옛날에 한 4년정도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였거든요? 그때는 나름 마인크래프트를 잘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제가 나이가 먹고 그러다보니까 마인크래프트 아예 모르겠어 야 이게 뭐야?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원래 이랬나? 아 이렇게 그림자가 있었나? 아니 근데 왜 시작하자마자 나무가 없어 아니 시작... 아 이게 뭐야? 어 야 피 흘렸어 나!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엔더 드래곤 잡는 겁니다 또 여기에 모드가 엔더 드래곤이 일반 엔더 드래곤이 아니라 되게 엄청난 엔더 드래곤 모드가 추가가 됐거든요? 그래서 오늘의 목표 엔더... 야 저 백놈 아니야? 방금 시작했는데? 나 엔더 드래곤 볼 수 있겠지? 근데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요 아예 모르지는 않지만 제가 또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였는데 어 야 여기 위치 좋은데? 자 손 캐고 아 손이래 나무를 손... 야 나무 안 나오? 아 나왔지? 깜짝 놀랬네 어 나 안 때리나? 아 뭐야? 그냥 따라오는 거였어? 아 뭐야? 깜짝 놀랬네 약간 중립 몬스터인가봐 이거를? 나 이런 것도 알지 제작자 만들고 제가 막 엄청 답답할 정도로 못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굽게 이케 으아악 왜왜왜 왜조래요? 아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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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있지 말자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아 근데 나 이거 싱글이 해서 아이템 날리면 망한단 말이야 아이템 망한 아 나 아 내 작업대 공포모드의 대부분은 처음에 안 때리고 나중에 때린다고요? 왜 저래요 그러면? 나중엔 왜 때리는 거야? 아 쟤 언제까지 와요 쟤? 아 야 여기 버려 야 일로 가자 얘 물은 물은 못 넘어올 거 아니야? 미친 게임 여기까지 넘어와? 아니 뭐 수영선수 남셨네? 아 왜 저래 야 온다 온다 오기 전에 검 만들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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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 만들지 말고 돌 검을 만들자 아앜 뭔데? 뭔 소리야? 아 여기 아 뭐야 뭐가 있네? 언제부터 있었어? 나 너무 배고픈데? 일단 먹을 거를 구해야 된다고요? 알았어 나 갈게 야 그래도 나 뭐 이것저것 택했다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자 일단 우리 집을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아 같아 누가 이찬원 쫄 아 쫄았다기보다는 겁먹은 거죠 일단 나무를 좀 많이 캐야 될 거 같아 아 나 이거 몇 개 만든 거야? 제작된 이 짧은 시간에 네 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됐다 야 다 만졌다 그래도 아 야 나무 좀 캐자 야 근데 밤 되면 이거 절망이야 이거 가자 일단은 밥 좀 구하자 아 진짜 많은 거 많은 거 같은데 일단 밥 좀 구하러 가야겠다 밥을 보통 뭐 어떻게 구하지? 아 아 아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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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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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أنا가, asked! 아, 얘들 죽이면 뭐 주나? 나 어떻게 템 없는데? 이거 죽여볼까? 혹시 지금 쌈을 질까요? 엠? 아니 난 왜 못 때리냐? 아, 진짜 왜 저래. 그만해. 누가 2000원? 아 침대를 만들려면 양이 필요한데 양을 못받는데? 지하에서? 아 근데 그런거 있으면 재미없어 죽을때마다 모든걸 이뤄야 돼 그래야 나도 집중하지 그런 명령어 말고 죄좀 없애는 명령어 없을까요? 아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요 어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 아 다다다다다다 안돼! 아아아아악! 으아악! 으아악! 아 왜 이렇게 빨라아아아아악! 아 저거 뭔데? 저거 어떻게 살아남아요 저거? 아 일자로 높이 쌓아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아... 아 이 와중에 좀비 있어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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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갈 수가 없어 아야야야 어떻게 올라가지마 뭐 하자 아니 이 모든 나무가 별로 없어요? 난 가는 곳마다 나무가 왜 이렇게 없는거야? 으아악! 아악! 아악! 으아악! 아나, 이러게 어려운 게임 soot- 아니 마인크래프트가 이러게 어려운 게임 저 어떡, 저.. 저 어떡해요..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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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얘네 물은 못 오잖아 그래도 그치? 아니 거미가 뭐.. 아 이거 나랑 안 맞아 게임이 근데 이게 원래 마인크래프트가 초반에만 힘들고 그치? 나중가면 괜찮잖아 이거 그거 해야겠다 진짜 양털 무조건 얻어야겠다 공룡이야? 쟤 지금 나한테 오는거 아니지? 아니 얘네들은 왜 다 나보다 빨라요? 아 보트 만들걸 아 야 때리지도 못해 나는 아 히로빈이다 어머냐 나한테 해코지 안하는데? 괜찮은건가?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건데? 이유를 내가 머리까지 잠수하고 달리기하면 돼요 아 이렇게? 숨을 쉬면서 수영하는 법은 없는거야 얘는? 얘 약간.. 확실한 애구나 아 또 얘다 아 얘가 제일 문제야 아니 나는 왜 얘네 못 때리냐고 나는 때릴 수가 없어 아니 불공평한 게임이야 게임이 아니 불공평한 게임이야 게임이 하지마 아니 게임이 너무 불공평이에요 어 어 마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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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이다아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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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이 날 아 양이 날 양이 날 왜 때려? 아니 야 근데 이거 괴물 왜 못 때림? 아니 괴물을 내가 못 때리는거면 너무 그건데 아니 근데 닭도 못 때려 이거 봐 안 때려지는거 같애 어 되네? 아 이게 무기 모드 때문에 때린데도 오래 걸리네 오 야 근데 한방에 죽는데? 뭐지? 아! 어 야 여기 싸움 왜이렇게 잘해! 아 야 얘 싸움의 신이야!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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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렇게까지 싸움은 왜 잘하는거야 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충 간단하게 집을 하나 만들자 그치? 그게 맞는거 같애 일단 나 나 양보다 약할수도? 야 근데 이거 이러면은 내가 뭐 할 수 있는게 있을까? 아 야 나무가 없는데? 유채운 2천원 검을 만들어서 한방에 죽이면 됩니다 아 뭔소리야 아 안 좋은소리나 아 야 드디어 밥이란걸 먹었어요! 야 석탄이란게 이렇게 안나오는거였나? 아니 석탄이 아주 아니나와 최형장군 2천원 일자굴로 파세요 희 vors 이제 criteria 나 왜이렇게 어두워그럴 말도 안 돼 불이 안 나는데요? 불을 붙여야 돼요?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일단 밖에 밤인가? 아 슬슬 어두워지고 하루에 고기 넣어서 구우세요 그럼 빛나요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비가 너무 빠른데? 아 야 이거 모드 몇 개 뺄까? 와 야 못하겠다 야 이거 모드가 너무 어렵다 아 야 못해요 저 모드로 8만원 준다 막 이런 거 막 어? 그런 거 안 돼 10만원이면 몰라도 아 10만원 먼저 쏘셈 먼저 쏘면 함 봐봐 안 쏠 거면서 유채훈 2천원 미흐릉이죠? 아니 진짜로 근데 다이아 캘 수 있음 유채훈 10만원 어째껏 채팅 두가자 게임 규칙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왜요? 나 1시간 동안 철도 못 캤어 1시간 동안 철도 못 캤다구요 내가 몇 시간 하라는 거야 나 내일까지 해 그러면은 저 참고로 이거 님들 앞에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참고로 이 전파는 양이랑 싸우다 죽었어요? 이건 일반적인 모드가 이거 양 때리면 양 더 죽여요 근데 양이 나보다 싸움을 잘해 오 뭐야 이거 지형이 왜 이래? 오 야 이거 뭐임? 오! 야 레드스톤이다 야 드디어 횃불을 얻었어 아 여기서 진짜 우연찾기 철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어 나이나와와와와와와와 석탄 나이스 야 석탄 발견하고 이렇게까지 기분 줘야 되는 거야? 일단 야 여기 있는 나무 다 캐자 근데 이거 나중에 히로비... 아 쟤 또 저러네 진짜 이러지마! 아니 쟤 어떻게 좀 해봐요 쟤 쟤가 뭐... 나는 쟤를 때릴 수가 없다니까? 흐흐흐 아 뭔 소리야 씨 깜짝 놀랐네 야 이거 그냥 괴물이랑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치? 그냥 무조건 무조건 도망가 오 진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저 저 진짜 무조건 안전하게 할 거예요 저 말했습니다 뭐 방송 노잼이나 이런 거 안 통해요? 그치... 얍의 으흐흐 우리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악 가사 부모님 그를 티옴 장군 이 번역 아 나 배고픈데? 아 오래 있으면 안 돼 집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애 왜 왜 왜 왜 왜 니가 난리야 닭 잡았잖아 닭 잡았... 자리다! 자리다 야 나무를 다 썼어 여기서 아 인벤 세이브! 아 나이스 인벤 세이브